2 아 네 그런데 우승했던 것 내는 파워가 대단해 따른 얘기시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유단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가겠습니다 1대1입니다 나갔어요 팀원의 팁팀에서 이겨 이느냐에 따라 또 4번 에이스전에도 달라졌어 아 정말. 하우. 김아운엔 선수가 맞습니다 km 가현의 서브 은 다 9 대삼 2포인트 낙 League 수원입니다 찬스나 그렇습니다 Его 다연의 서브 힙 help 아 그만 год 상대 복식 주에게 졌 던 자 복식조인데 오늘은 새로운 복식조입니다 랠리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랠리에 3점차 걸렸어요 2명은의 서버 3점차 3점차 아아 레시브가 자 게임 포인트 곽수지 유다현 서브도 좋아요 서브 득점 김하나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서브 득점 선수가 유다현 선수를 상대하는 레시브는 김하은입니다 어 야하 이걸 넘겼어요 곽수지 아 아 서브 득점 유다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수들이 어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다 나갔어요 수원특례시청 두번째 게임 아 아 자 이번엔 김하 김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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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유다현이 완벽하게 흑코스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케 이케 3 도움이 2 일단 1 원 łam 손 醒 메 에넬 나 그러나 마치고 아 아 아 아 아 곽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매치 매조지까지 할 수 있을지 아 아 fer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이거 아 감사합니다.